네, 최연애 가수님이 부릅니다. 언제 벌써 네, 다같이 박수 네, 다같이 박수 네, 나이, 다운이 보면 바쁜 남글 알았는데 네, 이 세상에 참아세 다 보고 살아 지금 네 나이가 제일 좋아 ogo 여기 가면 안ti 어느지 stylet 내 나이는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이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 아아아아 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 가자 그날이 가머니 오면 받던 날 알았는데 이 인생의 차는 맛을 다 보고 살아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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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말이 언제야 벌써 여기까지야 이게 벌써 여기까지야 좋더라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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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발소 여기까지 왔낸지 언제발소 여기까지 왔낸지 네 크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너무 멋집니다 여생 콜곡으로 정인아 주지발지 청해 듣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멘 아 이리 와 주지를 내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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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에 서가게 사람이 끌어 안다기에 상처만 차고 간다 내 맘에 서가게 내 맘에 서가게 나에게 어떤 죄가 더 깊어요 내 맘에 서가게 내 맘에 서가게 나에게 어떤 죄가 더 깊어요 내 맘에 서가게 내 맘에 서가게 나에게 어떤 죄가 더 깊어요 내 맘에 서가게 내 맘에 서가게 내 맘에 서가게 네 조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